오늘은 3월 3월자 방문관을 갈거에요 자 이제 들어가볼게요 삐삐손바구니래 부모님과 함께 하는 카봇도 사기 말구니래 카봇에 똑같은게 있어? 옛날 그리고 라면 삼양라면이야 옛날 라면 엄마는 삐삐차고 다녔는데 무서운 호출기 삐삐다 면이 되는식이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따라갈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진 찍어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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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구 모형이래 이쁘다 여기는 서울 가족사진관이에요 승인아 여기는 어디야? 시민 레코드 비디오 가게야 카메라 있어 카메라 카메라 오 옛날 카메라 수현아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인가 봐 근데 꼰대들 다 달라 흠 흠 인형 너무 예쁘다 조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라고?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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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기들이 타는거 부뉴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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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이래 수연이도 돌잔치 때 한복 입었었는데 나무야 엄마 이제 산책 가보자 산책 도시락 맛있겠다 도시락 맛있겠다 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세요 앉으세요 거기 서있는 학생 동생 왜 동생을 학교에 데리고 왔나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네 공부할거에요? 도시락 맛있겠어요 응 탈출 334 45 40 50 50 50 40 50 50 60 25 50 50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알이븐 선풍기 전화기는 어디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잖아 남극탐옹 자 들어가 미끄럼틀 미끄럼틀 타러가자 상영 hope 앞에 가서 좀 모아 그렇지 얼른 가보자 어디 갈까요 이제 슝슝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슝슝 수연이 요리사 됐어 주연이는 소방관 아저씨야? 비빔밥을 만들어 볼까 쌀국수 미니 Macht 우린 내려가보자 내려놓고 있겼라 내려놓고 있겼라 안을경써 수연아 옆에 잘 잡고 내려가세 안을경써 어 물건가 아빨 대미가 가는 거야 엄마, 엄마, 여기로 가는 거래 우와, 이렇게 붓는다 끈적끈적하다 해봐, 냄새 많아 봐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래 울퉁불퉁 등산계를 따라갈게요 우리 주연이랑 승연이가 다 사라져버렸네 어디 갔지? 다녀오세요 안녕 다녀오세요 가자 주오빠 내려왔어 형아도 내려올 거야 형아 짜증나 그래서